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를 한 명도 내지 않겠다,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겠다, 비례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거죠. 그러면서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예비후보들은 줄줄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면서 호남표를 끌어모으더니 미국 갔다와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래통합당과의 선거 연대를 밝힌 거나 다름이 아니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그러면 여럿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과연 비례대표를 낼 수 있겠는가? 단 한 석도 차지를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선거법상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당 득표율을 3% 이상 득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 5명 이상이 당선이 돼야 됩니다. 이 두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해야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5성 이상을 차지하는 건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 나와야 한 석이라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 득표율이 과연 3% 이상 나올 수 있겠느냐? 한번 보죠.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1.7%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2.3% 나왔었거든요. 그나마 떨어졌어요. 그나마 일간 조사에서 최고 득표율이 나왔던 게, 지지율이 나왔던 게 2월 20일에 2.8% 나왔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3% 이상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죠.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2월 1주차, 2주차에는 3%가 나오다가 3주차, 4주차로 넘어오면서 2%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나마 1주차, 2주차 때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했었고요. 3주차, 4주차 때는 국민당, 국민의당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3%에서 2%로 주저앉았어요. 그나마도.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정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룰이 정해지고 그리고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구도를 짜는 시간이잖아요. 구도가 다 짜여지면 인물 중심으로 지역별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가 없으면 정당 지지도도 안 나옵니다. 과거에 지금의 정의당, 그 이전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최대한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때 출마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출마를 했을까요?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본인이 당선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왜 출마를 하느냐.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최대한 많이 배출을 하려고 출마를 했던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방송토론회에 참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줄여서 선방위라고 하는데요. 선방위 주간으로 법정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각 지역구별로 토론회를 하게 돼요. 이 토론회에 최대한 참석을 해야 본인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을 공천한 민주노동당 또는 정의당, 정강정책도 홍보를 하고 미래비전도 홍보를 하면서 당 지지율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전국 곳곳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법정토론회에 국민의당 후보도 없고 국민의당 마크도 한번 볼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선방위 주간토론회에는 초청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당에 대한 기준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당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는 원내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이 정당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전국 단위 선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가 되겠죠. 그런데 안철수 신당은 국민의당은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있던 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두 가지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기준인데요. 하나는 최근 4년 이내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한 기록이 있는 후보자.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나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10% 이상을 득표했던 후보자는 초청 대상이 됩니다. 당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언론기관이 주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치가 5% 이상을 나온 후보자. 이 네 경우에만 초청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지금 5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조차도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에 입당을 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제로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원 2명, 이태규, 권은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호남 기반, 중도층 기반으로 해서 무려 38석을 얻었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참신했죠.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 확 떴죠. 그러면서 4년 전 선거에서는 지역구 25명을 당선시켰고요. 비례대표로 13석이나 얻었습니다. 그때 정당 지지율이 26.7%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역구 없어요. 그리고 지역구가 없으면 비례대표 당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근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호남 기반, 중도층 기반, 4년 전 표바치였던 호남의 민생당이라는 당이 태어났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을 해서 거기 호남 지금 현역 의원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안철수 대표 본인의 매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그럼 안철수에 대한 매력은 있느냐?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참신한 이미지는 다 소비가 됐어요. 안철수 대표의 개인 지지도는 어떠냐?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죠. 계속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 있을 때도 3% 안팎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귀국하고 나서 1월 28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4.7%로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냐, 올라갈 수 있냐. 이때 1월 28일, 31일 조사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귀국한 직후입니다. 귀국한 직후에 나는 어디에 통합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별도로 창당하겠다 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얻었을 때에요. 한참 언론의 프레쉬를 받을 때 그때 그 기대감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게 고작 4.7%.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안철수가 미국 갔다 오더니 뭔가 좀 하려나 본데?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기대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지역구 후보도 하나 못 내는 그런 정당이 됐으니까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되면 4년 전에는 호남 자민년이 탄생을 했던 거죠, 국민의당. 대부분 다 호남 출신 의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번 선거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자민년의 김종필 전 총재의 전철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필 총재가 3김 중에 한 명이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을 못했던 김종필 총재. 김종필 총재가 1963년에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10선 의원이 될 뻔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딱 3명 있는데 3명 다 10선 고재를 넘지 못했습니다. 최고가 9선이에요. 한 명이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이 박준규 국회의장, 그리고 JP 김종필 전 총리. 이렇게 3명이 9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년 김종필 총재가 비례대표 1번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0선 의원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은 못했어도 최초의 10선 의원은 해보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1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민년이 비례대표 의원 단 한 명도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때 정당 득표율이 2.8%, 3%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1번을 받았던 JP마저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질 못하고 9선으로 끝났고요. 그 바람에 정계 은퇴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벌건 태양, 운운하면서 정계 은퇴를 했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례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3% 가이드라인을 넘기지 못해서 비례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년 전 선거에서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면서 중도층 호남에서 표를 긁어모으던 사람이 이번에 나타나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요. 오히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선거가 될 거다. 잘가라 나를 잊어라 끝까지 꾸살아라 몇 번 더 할 테니 잘가라 내 ? 몇 번 더 할 테니 몇 번 더 할 테니 başka